흔들리지 좀 안아야 될 때다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될 때다 왜냐면 계속 재료 갖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종목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엔 진짜 악재로 갔다가 팔면 응 보혜씨 왔어 오늘도 빨간색 옷 입었네요 얼마 전에 우리 보혼박사 유 박사님이 자기 옷 하나 사면서 내 거 사서 준 건데 오랜만에 오늘 빨간색 옷을 입었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 막 이렇게 웃는 그림 있어 보여?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거꾸로 돼 있지?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이는 거냐?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약간 하트가 웃는 거 같더라고요 하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운 가도록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이 좋았는지 설명하는 늘 하던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할 거고요 광고 말씀드리면은 저희 프리미엄 회원님들 중에서 일정 등급 이상이신 분들 내일 토요일 1시에 라이브로 제 성장주에 투자하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강연에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찍으면 그 찍은 영상을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렸 원래 찍으면 녹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지난 2월 성장주에 투자하라 때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제 자리에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로 했었죠 그래서 이번 3월 성장주에 투자하라 또 일단 제 상태도 그렇고 또 뭐 전체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버려서 외부 초청 없이 내일도 제 자리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장점은 있어요 제 자리에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로 하면은 그래도 또 질문 답변 시간을 한 30분 정도 책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오늘 1.2% 하락 마감 음선 하락 마감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역시 음선 하락 마감 1.25% 하락 마감 했습니다 코스닥이 1.25 거래소가 1.2이니까 오늘은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정말 비슷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빠진 데는 장중에 그런 악재가 나온 게 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유럽 최대 원전에 러시아에 폭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고 뭐 이런 악재가 나왔었는데 또 뭐 방사능 수치는 변함없다 또 뭐 이런 게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확정 리스크는 늘 재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시황에도 썼지만 좀 종목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재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좀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면 시몬스 침대인가? 맞어? 그 광... 막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아... 고백하자면 전국의 진짜 오미크론 확진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그 자가격리 때의 외로움? 그리고 자가격리가 지난 이후에 그 휴유증? 그러면서 약간 생긴 트라우마? 뭐 아직도 목이나 기침이 좀 나면 왠지 내가 확진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작아진다는 키트 해요 매일 매일... 그래서 뭐 매일 한 줄이 나오지만 목도 안 난 것 같고 근데 자꾸 막 머리도 좀 약간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장중시황에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말자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이상하다... 무슨 TV 멘트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 하나... 안 웃겨? 하하하하... 그래서 지금 결론을 하여간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결론은 흔들리지 좀 안아야 될 때다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될 때다 왜냐면 계속 재료 갖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쪽 탑픽 이쪽 탑픽 종목들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엔 진짜 악자나 갔다가 팔면은 바로 다음날 올라가고 또 종목 군도 마찬가지로 재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다음날 떨어지고 그래서 좀 약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템보 늦추는 전략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수 그래프 상으로는 여전히 저는 좀 바닥을 다지고 61선이 있는 약간 이격 벌어진 중장기 2평선 쪽으로 단기 2평선이 올라가는 장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초반부터 또 다시 반등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어제와 이제 정반대의 분위기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탑10 안에 종목이 다 올랐다면 오늘은 탑10 안에 종목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도 1.92% 하락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 SK하이닉스 3%대 하락 네이버도 어제 오른 거 다 뱉어놨고 LG화학은 매일 빠지고 있고 그래서 LG화학 매일 빠지는 거에서 어쨌든 제가 못 맞추는 부분도 있었지만 잘 맞췄던 부분도 꽤 있었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된 다음에는 뭐 보지도 말자라는 말은 일단 맞았죠 LG에너지솔루션이 1월 말에 상장됐으니까 1월 말부터 지금 매일 빠지고만 있으니까 근데 LG화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삼성 SDI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지도 오늘 좀 하락포 껐고요 어제 올랐던 셀트림은 오늘 2% 조정받았고 HMM이 오늘 14%가 올랐습니다 HMM의 상승은 결국은 이것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정확정 리스크에 의해서 물류란이 또 예상된다 뭐 이런 기사가 함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래프트는 5% 빠졌고 고려화연 3% 상승 NC소프트 4% 하락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총회의 큰 종목에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빠졌다라는 거 HMM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 말고는 뭐 특징주를 찾긴 쉽지 않았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일단 HMM이 14% 상승했고 HMM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터진 거죠 한참 잘나갈 때 삼성전자보다 많이 터졌을 때 있었는데 오늘도 2조 가깝게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네요 신풍제약 오늘 8% 오르면서 거래대금 5천만 원 아 5천억 넥슨GT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 쳤었는데 오늘 5% 하락조정 박셀바이오도 오늘 3천억 정도 거래되면서 23% 올랐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원자력 테마로서 원자력 해체 테마죠 그래서 4% 떨어졌고 오르면서 거래 좀 나왔고 효성OMB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비료 사료 이쪽이 공룰가 관련주에 의해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상승률 상위에서 한탑이 상한가 박셀바이오부터 해서 상승률 3위 종목이 6%대 상승이니까 오늘은 지수 하락하면서 종목들의 상승이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상승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막 오늘 대단한 어떤 업종분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성OMB나 조비나 이런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HMM은 아까 말씀드렸고 FNC엔터가 엔터듀 중에서 오랜만에 올랐고 한국가스공사가 7%가 올랐네요 4조짜리 종목인데 오늘 7%가 올랐습니다 제가 자가격리로 일주일을 방송을 못했었고 또 일주일을 마스크를 끼고 지난주까지 했었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3주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감정의 변화 또는 신체적 변화 그리고 좀 정신적 변화까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스스로가 어눌해지는 느낌이 들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어? 쟤 왜 헛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제가 원래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도 하고 책도 썼는데요 요즘 좀 논리적인 흐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3000포에 빠진 느낌도 들고 해서 좀 속상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좀 아 주말에 근데 또 성장주의 투자를 강요하네 성장주의 투자를 강요하고 월요일 아침까지는 좀 쉬어서 월요일부터는 좀 더 컨디션 좋게 방송하도록 하고요 우리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뭐 하루 이틀 보신 분들이야 애정이 없으시면 별로 재미도 없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적어도 한 달 이상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열심히 방송하고 즐겁게 했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그래도 기다려주시면 제가 컨디션 회복해서 예전보다 더 논리적인 흐름들 또 예측들 그리고 그에 따른 그에 따른 대응들 좀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회상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울어? 예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윤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째 주 금요일인데요 11시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35% 코스닥 마이너스 1.04%로 양시장 모두 하락 지수 환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어제와 완전 반대의 모습이네요 시총 TOP10 안에 전종목 마이너스 조정입니다 ATMM은 최근 실적 호재에 다시 물류난 제로 이어지면서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거래소와 흡사한데 시총 TOP10 전종목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네요 거래소 코스닥 전체적으로 지수 1% 이상 하락에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 조정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한 탑 한 종목 상한가에 TOP36%대 상승으로 상승률 취약한 수준이며 상승 종목들에서는 사료, 비료, 철강, 에너지 등 오늘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날이지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따라잡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빠른 순환매 속 중심 잡기 모대성욱 투자 화이팅 글을 모른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 3학년까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이후 나의 교육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의 방향과 기준이 올바르게 잡힌다면 투자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슈퍼 개미 이정윤 세무사의 20년 주식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강의는 크게 이론반과 실전반 강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반 강좌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HTS 활용법부터 삼박자 투자법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재료 분석, 가치 분석, 가격 분석을 통해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삼박자 투자법입니다 삼박자 투자법을 이론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이론을 배웠다면 실전에 접목시켜야겠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실전반 강좌에서는 매일 탑 30 분석을 통해 장세 판단을 할 수 있고 매일 이세무사와 함께 종목 선정을 하고 이세무사의 합리적인 포터폴리오 노하우를 익히고 매주 탑 100 분석으로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당연히 내 계좌도 건강하게 바뀌겠죠? 밸런스 투자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밸런스 투자